되게 스윗하게 생기셨어요. 보조개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됐어. 상탈을 하셨네. 섹시 큐티 이미지? 이번도 옷을 때 차이 되게 큰 거. 너는 뭐야 더 좋아? 다 안 웃을 때 웃을 때? 보조개 나오잖아. 안녕하세요 선안입니다. 안녕하세요 앵두입니다. 오늘 모실 분은 필리핀의 배우이신 월든 리처드라는 분이신데 대우분. 92년생에 키가 180이신 굉장히 크신 분이네요. 이상해요. 좋다. 얼굴 되게 짙게 생겨졌는데 먼저 사진 한 번 보실까요? 좋다 좋다. 그럼 영상도 같이 네, 봐봅시다. 드라마 장면인가? 보조개가 있어. 되게 스윗하게 생기셨어요. 근데 웃는 게 너무 웃긴데? 야, 덤벼봐 이러는 거 같은데? 어우 다 피해 다 피해. 인자 중간 대접도 아니지?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보기. 아니, 저 웃음이 더 웃겨. 그 웃음이 더 웃겨. 왜 이렇게 웃는 게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와, 눈 되게 예쁘게 생겼네. 너무 웃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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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회색 니트 입으신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. 이거 뭐지? 광고인가? 응, 시계 광고. 아, 보여주다 말았어. 약간 감질맛 나게 하네, 영상이. 아니, 뒷모습 보여주고 얼굴을 안 보여줘. 너무 웃겨. 우와. 우와. 약간 파티 시상식 이런 거. 피지컬 되게. 응, 키가 아까 크다고 했으니까 되게 진짜. 웃을 때가 진짜. 좋다. 제일 좋은 거 같아. 되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? 뱅뱅이 느낌 나기도 하고. 맞아. 방아지 사? 응. 시상식 가나? 아, 아까랑 같은 그거인가 보네. 아닌가? 아, 맞는 거 같다. 왜 이렇게 귀엽지? 원래 귀엽게 끝난 거라 그랬는데? 이거 뭐야, 영상 너무 짧았어. 맞아. 맞아. 한 번 더 볼까? 좋아. 눈빛 자체가 되게 선한 것 같아. 시계 간 거 아닌가? 응. 시계 전혀 안 보여. 시계 뭔가 그, 브랜드에서 하는 그, 파티? 느낌 같은데, 뭔가? 시계 전혀 안 보여. 빨리 가봅시다. 상탈을 하셨네. 운동 되게 열심히 하시나? 응,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. 아, 섹시 큐티 이미지? 응,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. 최고. 최고. 질투하는 건가? 질투한다, 질투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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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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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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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형 . 질투 진짜 귀엽다. 귀엽다. 진짜. 약간 되게 회사에 있는 본부장 느낌의 그런,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하다. 영화인가. 이거는 그, 원래 우리나라 드라마인 스타트업. 역할 이, 김선우 역할인가요? 주인공. 남주혁. 어, 근데 뭔가 이 장면에서는 느낌이, 이 사람이 김선우 역할 맡고, 저 빨간색이 그걸 맡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? 모르겠다. 저도 이걸 본 게 아니라서. 근데 뭔가 김선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. 이 막 질투하게 이러는 게. 참여서 보고 싶다. 영상 더 길게 보고 싶다. 스타트업을 리메이크했구나. 신기하다. 근데 뭔가 잘 어울린다. 그 역할이 딱 잘 맞는다. 일본 여행 간 건가? 보조개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김선호도 보조개가 예쁘잖아. 둘 다 이제. 공통점이 있는 거지. 캐스팅을 잘 하셨네. 아, 이번도 옷을 때 차이 되게 큰 것 같아. 이미지 확 바뀐 것 같아. 너는 뭐야 더 좋아? 단어슬 때 웃을 때? 보조개 나오잖아. 아, 이거 화보 찍는 건가 보다. 음. 되게 청량청량하다. 휴대폰 광고인가? 아니, 보조개가 진짜. 어딘지도 궁금하다. 네 명이 너무 예쁘잖아. 한 번 더 봐볼까? 딱 그 해 질 때쯤이어서. 이거 뜰 때인가? 질 때인가? 진짜 강아지 산다. 응. 어, 뭐지? 게임 캐릭터인가? 아, 게임 광고 찍나 보네. 음. 좋아, 수염. 난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? 이것도 좋긴 하다. 되게 느낌이 달라졌어. 수염 길어도 이렇게 귀여운 사람은 별로 많지 않는데? 눈이 귀여워가지고 뭘 해도 귀여운 것 같아. 음. 순하게. 되게 순하고. 땡땡해. 응. 골든 리트리버드. 어, ries? kilomet. 왜 저렇게도 귀엽지?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, 너무 잘생긴 남자는 언제나 좋지. 뭔가 빠지신 것 같은데요, 두 분이. 아무튼 필리핀의 얼든 리치 알즈라는 배우분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잘생기셨고요. 보조개가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. 동감이에요, 진짜. 보조개 너무 귀여워요. 보조개가 되게 기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여기도 하나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서 두 개가, 한쪽에 두 개가. 구독,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. 안녕.